두 분의 공통점은 이런 디자인 점검 두 번째는 업력이 엇비슷하다 토그스트리얼도 지금 신설... 네, 오래되지 않아요 1년차, 이제 7개월차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네, 200억 찍어야죠 아, 스터디 포미는 정말 진짜 어떻게 될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넷 김지영 대표입니다 슈벤처스 2024 시즌2가 시작됐고요 이제 마지막 두 분을 모시고 대표님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피날레를 장식할 두 분, 어떤 분들일까요? 두 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토그스트리얼의 대표 주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포미 대표 김미리입니다 먼저 우리 토그스트리얼 토그스트리얼이라는 뜻이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토그스트리얼의 뜻이 뭐고 우리 주지은 대표님은 전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저는 토그스트리얼이라는 사실 캐릭터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 토그스가 캐릭터이군요 네네, 캐릭터 이름이고 토그스가 조금 더 현실 세계에 리얼하게 다가가오자 그 다음은 회사 이름이 토그스 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제품 사디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해서 사디라고 하면 삼성 디자인 스쿨이 있어요 삼성 디자인 스쿨에서 굉장히 빡세게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쭉 하고 아이들 상품도 디자인을 한 경험도 있고 제가 직장생활은 럭셔리 패션 잡화에서 MD 생활도 좀 했었다가 지금은 또 캐릭터 IP까지 한번 본인의 전공을 잘 살려서 어쨌든 계속 가고 있다고 보이시네요 근데 캐릭터의 세상은 조금 다른 세상이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포미의 김대표님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스터디포미 어떤 서비스고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갓 7개월 된 따끈따끈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는 스터디포미고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어요 공부를 잘해도 많이 풀고 못해도 많이 풀고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고르고 결정하는 일이 사실 학부모 그중에서도 엄마 학부모한테 굉장히 집중된 면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뭔가 고관여 상품인데 소설책 고르는 거랑 우리는 왜 똑같이 골라야 하지?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왜 문제집이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임감 없이 고르고 책임감 없이 추천하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스터디포미로 이름을 지은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도 우리 같이 주지은 대표님처럼 디자인 쪽에 굉장히 단연간의 경력을 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터디포미가 나온 배경은 본인의 경험담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렇게 보면 일을 참 잘합니다 A 더 Z까지 그런 거 같습니다 두 분은 보시니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참 잘하는데 기획부터 정말 주변함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부터 아주 좋은 일꾼들인데 사실은 디자인 전공이다 그럼 이제 디자인적으로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면에 있는 리서치라든지 CMF라든지 트렌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넌 디자인 전공자가 왜 이 문제집 일을 해? 라고 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디자인 리서치를 하면서 수비자를 이렇게 고민했던 관점이 사실 문제집을 고민하고 다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네요 본인의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했지만 그 문제를 찾아가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기존에 했었던 과정과 별거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창업으로 연결이 됐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 디자인 전공자가 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하던 일은 아름다움 쪽보다는 백업 쪽이었고 하던 일과는 굉장히 유사해요 라는 얘기를 이제 자꾸 설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토글스 리얼의 사업 모델은 어떤 사업 모델일까요? 일단 토글스는 딱 하나의 개별 캐릭터는 아니고요 요즘 사실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던가 굉장히 캐릭터도 지금 다양한 형태를 세우고 그렇죠 아이돌도 한 명이 아니죠 대부분 군집이죠 토글스도 사실 군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7명 그 안에 7명의 캐릭터가 있고 그 7명의 캐릭터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음악 장르를 대표합니다 EDM, 힙합, 재즈, 디스코, 락 이렇게 해서 각 음악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이제 7명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토글스라는 것이 그 음악을 하는 캐릭터의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 간에 장르가 있는 거고 이런 캐릭터들을 갖고 지금 토글스 리얼은 현실 세계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 세계로 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또 약간 또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요즘에 또 AR이나 AI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소하게 그 굿즈들 캐릭터 굿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굿즈가 이제 핸드폰하고 굿즈가 이제 연결이 돼서 좀 3D로 이제 AR로 형상이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굿즈를 비췄을 때 캐릭터가 나와서 충도 추지만 뭐 공연이 언제 한다라는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 같이 보여준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AR을 좀 활용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상품 뭐 드링크제 같은 상품 박스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 비췄을 때 AI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상품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마치 챗보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가 이제 보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리얼하게 좀 현실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퍼락션을 되게 강화를 많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실 캐릭터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그러한 테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어쨌든 스토리와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토글스와 리얼이 합쳐진 이런 개념으로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동향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는 이제 AR 키링을 출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제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피규어가 나올 것 같아요 키링이 일단 일곱 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피규어 쪽으로 약간 이게 수집용에 가까운 또 용도인데 피규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수집 캐릭터라든가 그러한 캐릭터를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 90년대 그 만화 일본 만화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한창 이제 피규어가 유행을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게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캐릭터 시장 굉장히 이제 붐을 이루면서 보여지는 거에 사람들이 다 열광을 했죠 이제 메타버스는 이런 데 열광을 하다가 이제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피규어라든가 아트토이를 이제 사서 모으는 게 굉장히 콜렉터 시장이죠 콜렉터블 마켓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럼 이 피규어는 지금 어디를 통해서 런칭을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일단 좀 프리오더 식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 자사 사이트를 통해서 자가호를 지금 쓸지 조금 더 이름이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저희가 좀 한번 할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저희가 사실 캐릭터 라이센스다 보니까 F&B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음료나 주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캐릭터가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나 브랜드가 확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품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틱톡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또 IP 캐릭터다 보니까 그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하던 중에 저희가 일단은 틱톡에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 요즘에 틱톡에 여러 가지 챌린지나 밈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캐릭터가 좀 같이 대신하는 같이 대신하는 그런 콘텐츠를 미물 캐릭터가 토글스 캐릭터가 나와서 뭔가 대신해 주는 건 되게 재밌는 의미가 있네요 네 뭔가 좀 신선하죠 그래서 뭔가 춤이라던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캐릭터가 좀 대신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지금 10만 명이 이제 넘어서 넘어서요 그게 글로벌인 거죠? 네 글로벌인 거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쪽 지역이 가장 많이 저희가 일단 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라던가 약간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저희도 조금 되게 놀랍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뭐 유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좀 그러면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광고 모델로 오히려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광고 수수료를 최근에는 또 많이 수치하는 모델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좀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우리 스터디포미는 현재 그러면 사용자 단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서비스인가요? 학습에 관여를 많이 하는 학부모가 아이가 다 푼 문제집 뒷면에 있는 바코드 저희 계산할 때 쓰는 그 바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저희 앱 안에 있는 거랑 연동을 해서 찍으면 그 문제집에 대한 정보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집은 몇 달 동안 풀었고 몇 점 정도 성취를 했고 이 문제집을 결정한 건 학원 교재 또는 내가 결정한 거 그거는 이제 입력된 거군요 네 선택 선택하는 버튼으로 네 선택해서 네 쉽게 빨리 어쨌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네 굉장히 빠릅니다 처음 입력하는 사람도 17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쭉 리스트업이 돼요 저희 왜 책을 읽으면 이 책 읽었다 저 책 읽었다 이렇게 누적하는 것처럼 이 책은 조금 더 정량적으로 문제집은 성과와 학습 기간 학년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저희가 한 네 다섯 권 정도만 과목별로 누적이 되면 다음에 뭘 구입해서 풀면 좋은지에 대한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인데 다섯 권 정도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수학 문제집을 풀면 얘한테 딱 맞을 건지를 네 맞습니다 추천해주는 추천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후배 학습자한테 전달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학군지에서는 이 문제집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 네 같은 학교 학생들의 상위 50%가 이 문제집을 이 문제집의 성취율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야 그런 것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군집 데이터들이 좀 모여지면 학군 내에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일 수 있겠네요 네 DB 모집, DB 누적에 지금 표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데이터 드리븐한 플랫폼 모델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런칭을 진짜 커머셜리 런칭하는 건 언제 시점입니까? 저희 겨울방학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홍보는 그 이전부터 하지만 완벽한 기능까지 구축하는 거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DB 구축 누적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에 이제 스터디 포미는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건데 누가 타겟 계층인지 또 좀 궁금하고 어떤 유형의 엄마들이 이 서비스를 주로 많이 쓸까? 이게 고객에 대한 좀 약간 그 의구심이 좀 궁금증이 좀 있는 서비스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낼까 말까 고민하던 때부터 이제 그냥 논문 쓴다 생각하고 설문도 돌려보고 그중에 몇 분은 이제 만나도 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량적인 어떤 수치는 아니지만 한 이십 퍼센트 정도 수준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일단 부모랑 이제 팀웍이 좋아요 학업에 대해서 스케줄이라든지 목표 그런 거를 잘 따라가죠 네 네 한 20% 25% 정도는 어느 정도 목표가 일치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럼 저희 이제 학령 인구가 백삼십만 명 정도인데 거기에서 한 25% 정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에 그러면 25%면 어느 정도죠 저희가? 25%가 즉 백삼십만 명입니다 아 백삼십만 명이다 그러면 그 백삼십만 명 학령 인구는 중학교 초중고 초중고까지 다 합쳐서? 네 12년을 합치면 그 정도고 그러면 저희는 문제집 DB를 초중고 관련 문제집 DB를 다 제공하는 건가요? 네 다 이제 그 호출을 해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선배 학습자의 경험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오는 일이 사실 어려운 거죠 이거 다음에 뭘 풀었는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베타 테스터 혹은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저희 앱을 여기서 인플루언서는 엄마 인플루언서 네 엄마 인플루언서 그리고 문제집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또 하시나요? 네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럼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올려요? 우리 책 샀다 책 사러 갔다 이거 풀었다 다 풀었다 이 책 전집 이거 샀다 우리 경시대회 나갔다 자격증 또 인스타그래머들이 있네요 그거를 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다 엄마들인데 야 나도 이런 걸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이 경쟁제 아니에요? 보완제인가? 네 맞습니다 보완제구나 그 인플루언서 지금 너무 소중해서 보석처럼 다루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다 채팅하고 그분들이 우리 스터디포미를 쓰면서 야 스터디포미에서 추천해 준 대로 푸니까 진짜 성적이 올라갔어 라고 누가 한 마디만 나오면 끝나는 거네 네 고민 없이 구입해서 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좋은 스토리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앱 기능이 네 가지라면 한 1.5개 정도의 기능으로 이분들이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금 벌써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가입했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문제집을 이렇게 입력했고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네 인스타에다 올려주셨어요 근데 정말 다섯 시간 만에 하트가 3400개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바로 DM을 보내서 전화번호를 따고 그러면 저희가 약간 진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니워드를 드리고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거를 아예 지속적으로 써주시고 고치라고 하시면 고칠 테니까 의견을 좀 주시고 아 그런 또 영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지런히 매일 포스팅을 하나씩 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지금 다섯 분만 더 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초반에 저희의 응집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주진 대표는 저희의 그래도 주력 계층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캐릭터를 이제 모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랄까 기존에 있는 캐릭터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조금 더 힙하고 좀 힙하고 좀 멋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좋아하시는 또 그 팬덤 분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좀 나이가 한 30 40대 분들도 있으시고 저희가 또 완전 어덜트까지는 또 아닐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막 너무 어린 친구들 보다는 그래도 틱톡에 있는 팔로우들도 비슷해요? 틱톡에 있는 팔로우들은 그래도 한 뭐 한 10대서부터 20대 그러니까 40대까지 좀 더 이렇게 좀 아우르는 것 같아요 20, 30, 40이 어떻게 보면 핵심 저희 타겟 계층이네요 남성과 여성 비율로 치면 대략 어떤 것 같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조금 반응하시는 거는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성분들도 너무 이제 이게 멋스럽다고 멋있다고 해서 좀 좋아해 주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비율이 한 60, 40? 그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토글스 캐릭터가 캐릭터로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던가 장점은 뭘까요? 토글스를 보자마자 일단 첫 단어가 그냥 멋있다 되게 유니크하다 힙하다 이런 느낌이죠? 네 뭔가 힙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형태를 보면 약간 레고브릭 마냥 좀 조합이 될 수 있게끔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레고브릭처럼 좀 패션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패션 브랜드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패션 브랜드하고 한번 콜라보를 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토글스 그 패션 스타일링만 한 6천 개를 했어요 근데 그 6천 개가 정말 다 다양하고 다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저희 인스타그램에 이제 매번 꾸준히 이제 그 스타일링을 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스터디 포미로 이제 좀 다시 넘어가면 확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학군지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방향이 맞지 않고 속도가 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인플루언서 쪽으로 지금 다시 선회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뭐 키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확산을 먼저 하고 나서 코어를 다시 쌓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어떤 확산의 접점을 뭔가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해서 오히려 지역 학군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일반적인 엄마들도 관심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네 타겟 학교 2개 여기 이쪽 학군제 타겟 학교 2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코어가 돼서 다시 이제 확산을 해 나가는 방식 현재 거점 그 지역이라던가 학군을 어디로 보세요? 목동 대치동인데요 네 물론 거기 근처에 살아도 거기 가고 싶거든요 목동 안에 학교가 3개가 있으면 그중에 첫 번째 학교에 가고 싶고 대치동에도 살고 요즘은 목동 대치동 분당 이 정도 꼽히는 거 같던데 그 안에서도 학교가 또 서열이 있어서 네 또 그 안에서 코어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엄마 소비자들이 제일 까다로운 집단인데 또 한 번 마음에 들면 바이럴이 굉장히 좋은 집단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급하게 욕심내거나 빠른 확산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런칭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일단 두더라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한 단계씩 런칭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윙 모델을 갖고 플레이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뭐 당장은 당연히 안 되지만 조금 DB가 저희가 쌓이고 나면 특목 중학교나 특목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집단들이 따로 있어요 한 통계로 따져보면 한 7% 이내의 수준의 학생들이 그 한 3% 이내에 있는 특목 중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동료 학생, 선배 학생이 공부했던 이력을 굉장히 추종하는 집단이더라고요 굉장히 추종해요 그래서 그 성공 사례 입학 사례 같은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 케이스를 저희가 그대로 취합을 해서 그거를 추천하면 그게 유료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예스 이십사라는 회사에 문제집 매출이 한 삼십 퍼센트가 넘거든요. 그 삼십 퍼센트에서 내가 단 프로만 한 5년 이내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네요. 그만큼 문제집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네요 캐릭터 시장은 더 크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캐릭터 시장이 생각보다 20조 원 국내에만 따지면 20조 원이라고 그게 그게 라이센싱 되는 그 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벌어들이는 수익 기반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포함 뭐 굿즈라던가 네 뭐 그렇게 하는 것들 캐릭터 파생을 통해서 파생상품 이제 전체 시장이 어쨌든 20조 원 된다고요? 자 우리의 수익 모델을 그래서 결국 라이센싱 아웃 네 그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로열티를 IP를 하는 것과 브랜드 마케팅을 저희가 대신 좀 해드리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틱톡이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이제 가동 가능한 수익 모델은 브랜드의 광고 기획을 우리가 해주고 틱톡에 태워서 상품 매출을 올려주고 거기에 따른 RS 수익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네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사실 또 내부적으로 좀 논리 중입니까? 네 지금 논의 중입니다 틱톡이 좀 쫙 올라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또 기대하지 않았던 또 피규어도 나오니까 추진되니까 또 피규어 판매도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캐릭터가 어쨌든 음악 캐릭터이다 보니까 음악 콘서트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저희 캐릭터를 좀 이렇게 공연해서 한번 뭐 디지털 아트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싶다 뭐 이제 좀 그런 문의도 있어서 스토디 포미는 이제 시스템적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뭔가 사람이 조금 뭔가 영업이나 뭔가 좀 그런 사람이 휴먼 터치가 좀 있어야 될 만한 플랫폼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12월에 완벽한 어떤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출시하는 만큼 그 서비스의 범위 안에서는 적어도 접속한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의 학습 이력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남겨도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만들어야 겨울방학 동안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엄마들이 문제집을 계속 이제 입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포부 5년 후에 나의 꿈과 미래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200억 찍어야죠 200억 찍고 매출은 그렇고 토고스리얼은 어떻게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또 캐릭터이니까 저는 사실 콘텐츠와 스토리가 담겨야지만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애니메이션도 이제 사실은 좀 나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좀 인기 캐릭터 스토리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바라는 목표이고 그래서 토고스만의 단독 매장 매장, 플랫폼 스토어 네 그렇죠 그런 게 뭐 토고스 카페라던가 메타버스 공연도 좀 하고 말이죠 그렇죠 메타버스 공연도 하고 입장도 바꿔 그런 조금 더 온,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콘텐츠 플레이스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이브나 SM엔터테인먼트처럼 일종의 토고스 기획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기획사가 되고 뭐 더 또 다른 또 IP들도 사실은 중국분들도 요즘에 중국도 지금 캐릭터 시장이 워낙 붐이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캐릭터 붐입니까? 네 왜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팟마트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트 피규어를 사려고 방문하는 굉장히 큰 브랜드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중국 기반의 회사인 거거든요 이제는 케이팝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로 케이푸드 다 유명해졌잖아요 이제는 케이 캐릭터가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5년 후에 우리 스터디폼이 어떻게 이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종이로 된 이 물질적인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 학습 콘텐츠로 시작을 하지만 지금 사실 뭐 엘리하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이 홈쇼핑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흡수를 하고 싶고 그거는 이제 커머스의 어떤 새로운 지평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문제집을 판매하고 커머스를 하는 걸로 매출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저희가 문제집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게 요새 이슈가 많더라고요 문제집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 이슈가 있죠 AI 문제집 쌍둥이 문제 만드는 걸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미 너무 훌륭한 콘텐츠는 많은데 이거를 고르고 결정하고 뭐 학습한 거에 대한 이력을 저장하는 거에 대한 역할 아 스터디 포미는 정말 5년 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 두 분 모시고 굉장히 오늘 재밌게 가장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법인 설립한 지 불과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서비스들이고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문제집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시벤처스 여성창업가 멤버들 우리 대표님들 응원하고 있고요 스투파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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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